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위 목사님께서는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다시피 LA 현지 목회자 중자팀 사역 또 북미주 산업인대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일정과 특별히 건강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내가 해보면 생각보다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TV에 한 번씩 연예인들이 번지점프하는 거 보면 하기 전에 울고 불고 못하겠다 그러면 뭘 저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것을 그런데 제가 한 번 해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내와 내 다리는 따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군대 체험한다고 연예인들이 훈련 받고 특별히 화생방 훈련할 때 울고 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거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창피하게 오바를 하나 그런데 제가 막상 훈련소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제가 중대장님께 중대장님 화생방 훈련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중대장님께서 뭐든지 상상해 그 이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원교회 강단 특별히 이부예배에 서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부예배 강단에 선 기분이 어떠냐 뭐든 상상하십시오. 그 이상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가장 은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당신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 기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walk of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는 특별히 믿음이 많은 것에 기준이 됩니다. 외모나 경제력, 성격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라는 말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 믿음 좋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믿음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고, 약한 아이들 도와주고 어떻게 제가 운동선수, 골프선생활 할 때도 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연습량을 주말에 토요일날 늘려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늘 교회 가고 하니까 주위에서 저보고 다 믿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고등학생 때 많은 운동하는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이상한 업소들도 다녀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선배들이 합숙소에 있다가 밤에 이상한데 나갈 때 저한테 그래요. 아, 성민이는 믿음 좋으니까 이런데 안 가지. 이런 거 관심이 없지.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관심이 없지. 그럼 제가 그럽니다. 다녀오십시오. 웃으면서. 다녀오세요. 예, 예, 잘 갔다 오세요. 저 숙소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들이 다 나가고 나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쇄하게 하시고 나를 흥하게 하옵소서. 어디서 배웠는지 구약 비슷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시합에 나가서 그들이 성적이 더 좋으면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고 죄 짓고 다니는 저들보다 내 인생이 더 어려운가. 알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계속되는 박해와 시련 속에 많은 성도들이 보금으로도 자꾸 멀어져가고 심지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데, 보금 아는데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시고 보고만 계신가라는 질문에 당시 성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맞서는 믿음입니다. 32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당시 성도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에요. 동기 없이 오직 보금 증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큰 싸움.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고 표현할 때는 굉장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큰 싸움과 박해가 계속돼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순교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순교당하고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또 문제없고 더 어려움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실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만 대입을 해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남은 인생 복음 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원교에서 진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 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체질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적 종교적 체질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벌받는구나. 내가 요즘에 기도를 적게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구나. 어떻게 아시고 아니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역시 바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종교적 체질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가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못 만져요. 못 건드려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나. 왜 복음까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재산이 빼앗겨요. 소유가 빼앗겨요. 내 걸 빼앗아요. 그것만큼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예원교회 예배들에 갔다니 여러분 차를 빼앗았다. 아파트 빼앗았다.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당했다. 어떻게 기쁘게 당할 수 있죠? 그 비결이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소유를 가진 나에게 이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유가 뭐길래 도대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죠. 바로 영원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문제당하는 겁니다.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에요. 아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나 바쁜데 왜 이런 문제 주시나?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능력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집중합숙 1차 합숙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230명의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집중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허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강의를 통해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 맞다 맞다. 현장 가면 문제는 막상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설교를 듣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마주할 때 확인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에서 홍해 앞으로 갔잖아요. 홍해 앞으로 간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아마 우리는 홍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홍해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홍해를 만난 것이 응답이에요. 홍해 앞에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좋은 배를 타고 좋은 수영선생을 만나서 건너는 방법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 홍해를 갈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 때문에 홍해는 응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게 응답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선 게 응답이에요. 골리앗 같은 말도 안 되는 큰 문제 앞에 선 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평상시에 인만웨어를 누리며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걸 확인한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십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 앞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마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나의 영원한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은 계속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성애와 모성애로도 후대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의학은 발전했습니다. 병원들은 좋아졌고 많아졌습니다. 의료진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는데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요. 뭐가 아프죠? 근본적으로 아파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게 아프고 병든 거예요. 영적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만으로 병든 것이며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고 죄인은 행복할 수 없고 죄인은 평안할 수 없고 죄인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15년을 숨어 지내다가 공소시효가 25일 남기고 잡혔어요. 억울하겠죠. 아는 사람과 술을 먹다 술김에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신고해서 잡혔어요. 잡혔을 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억울하다. 25일만 버티면 되는데. 아니었어요. 잡히자마자 경찰한테 한 말이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 그 죄값 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글씨를 저도 알아보지 못할 글씨로 일기를 막 떼어서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한테 검사받고 사인받고 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셨던 게 두 가지거든요. 글씨를 날려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제가 한 번에 다 했습니다. 글씨를 날려쓴 거를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의 글씨를 정교하게 흉내내서 참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쓰면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잡혔어요. 현행범이었어요. 완전히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변하시면서 안색이 변하시면서 혼내려고 하시는데 약속시간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갔다 와서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는 그날까지 저에게 안식은 없었습니다. 이건 공소시효도 없어요. 아무것도 맛없어요. 갔다 와서 죄값을 치르고 편하게 샀어요. 불신자들이 왜 불안하냐. 좋은 아파트 사는데 좋은 차 타는데 죄인은 죄값 치르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 없어요. 어떤 것을 가져도 참 만족 없어요. 참 안식 없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밥을 먹은 듯 그게 맛있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좋은 침대에 잔들 참 잘 오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무섭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어요. 행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공허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무방비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많은데 복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필요하고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건 저주의 여정이에요. 물 밖으로 태어난 물고기에게 좋은 미역을 둘둘 감아준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무와 흙은 생명관계예요.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 스스로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심겨줘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햇살은 더 빨리 마르게 하는 것이고 소나기같이 시원한 비는 더 빨리 썩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날개가 꺾인 독수리는 절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길을 안내해줘야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돈 좋은 거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의 고난이 와도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모자라지 않은 것 실수 안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상처수성인 그 모습 그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문제 앞에 우리의 신분을 오해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라시나 보다. 나 같은 건 사형 안 하시나 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 하나님 바라볼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부모님께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했는데 제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참 죄송한 기억인데요. 미국에서 골프선수 생활하고 시합을 나갈 때 그때 당시 아버지가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같이 있으면서 하는 일도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제가 시합 나가면 저의 가방을 매주는 캐디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캐디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힘이 된다는 거고 단점은 안 될 때 되게 죄송하고 더 부끄럽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시합이 US 오픈 예선전이었는데 너무 컨디션도 좋아하고 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말 못하고 너무 짜증을 냈어요. 제가 감히 정명주 장론회 앞에서 막 채를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으아악 이러면서 성질을 부렸어요. 불같은 성격이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너무 죄송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너그럽게 굉장히 너그러운 미소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들아 괜찮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 담대함이 나오죠. 35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문제와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앞세우는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스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바로 예체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체질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 성공중심의 체질입니다. 여기서 나온 믿음을 보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해요. 복음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성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죄인인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속에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일수록 이 종교적 믿음이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이 종교적 믿음의 메시지는요. 설득력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 복받아. 착하고 바르게 사면 하나님 기뻐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웃에게 잘하면 복받는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종교 메시지고 지금 많은 종교 단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명 감천이라는 옛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작정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소원을 빌어라 라는 식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중심 나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게 뭐 잘못됐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종교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종교적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 이스마엘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알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사람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언약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최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애원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대교구 사역을 할 때에 집중훈련을 진행했고요. 한 지역이 집중훈련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구찜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이 집 사장님이요. 교회 30년 다니고 지금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0년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30년 교회 다니다가 시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 그것도 열심히 손목에 보니까 염주 주렁주렁 날고 있어요. 제가 사연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봐도요. 미국에서 대학 맡고 있기 때문에 매너가 괜찮거든요. 제가 식당에서 절대 보금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자체가 올라오면서 사장님이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아줌마 어떻게 교회 30년 다니다가 절에 갑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멋져가시면서 아니 뭐 저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사 지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죽은 사람 손 들어준 산 사람 손 못 들어줘냐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왠지 눈치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밥 먹다가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아고진도 맛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절에 가요. 어떻게 아 도대체 지나간 생활을 어떻게끼리 30년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갑니까?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랑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세병개배 차량 인도했고 10년은 화장실 청소했고 10년 동안 헌금위원하면서 휴가철도 안 빠지고 일했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목사님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 이 정도 했으면 내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차량 봉사하면 재앙 넘어갑니까?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면 저주가 끊어지나요? 헌신 봉사하면 복 받나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어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건 헌신 봉사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생명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헌신해서 복 받고 안 하면 벌 주고 그런 수준 낮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헌신 봉사 좋은 거지 좋은 겁니다.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친절해요. 향기 나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심지어 병원 밥이 맛없는데 거긴 밥도 맛있어요. 그런데 암만 못 고치면 그 병원은 나쁜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입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고 간호사들이 싹 가지도 없고 선생님도 멋있생겼는데 암만 고친다. 그 의사를 보고 명의라 그래요. 좋은 병원이죠. 냄새나고 더러워도 암을 고칠 수 있다면 사단은요. 육신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면서 근본을 모르게 합니다. 근본 문제를 마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성실 복음 없는 선행은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다. 나는 내 스스로 절대 내 문제결할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 근본 문제결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막 이길 수 없다. 죄사 안 받을 수 없다.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해 주셔서 믿게 하셔서 모든 4주 8절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모실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최고 좋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합숙 훈련 통해서 또 확인했어요. 말씀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나 사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세게 믿거나 열심히 믿거나 성실하게 믿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그냥 믿을 때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번 합숙 훈련 통해 또 확인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지었어요.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뭘 알고 지었죠? 방주 아니면 절대 인간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그대로 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 받았어요. 노아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리기 12장 12절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바르라고 설명 안 해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방법으로만 애국과 바로왕을 이길 수 있기에 그대로 받아서 그냥 믿고 그대로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열심히 바르지 않아도 돼요. 새벽부터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민숙 21장 8절에 여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노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피를 빨리 빼고 약초를 가지고 바르고 아니요. 뱀을 매달아 나무에 매달은 거 그냥 바라보면 산다. 열심히 안 바라봐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열심이 좋은 거나 그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케이 내가 결단하겠어 뒤로 물러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천말씀 운동 해야지 2, 3, 7보고만 해내야지 결단하고 머리 깎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임으로 하는 건 종교적 믿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하시는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창 몇 년 전에 IS 테러 단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무공한 시민 잡아 죽일 때 제가 그때 임만일 경인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혜배를 김대은 목사님 당시에 단위 목사님이신 김대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막 일어날 때 사실 잔인하잖아요. 목을 그냥 총으로 쏘기도 하지만 목을 자르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설교하시면서 여기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막 이런 테러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다고 하면 순교할 사람 있나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잖아요 그래도. 랩몰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랑 몇 명 부목사 이렇게 손 들었어요. 딱 들었죠. 진짜 할 수 있냐 진짜 내일 모레 당장 당한다면 할 수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몇 명 내리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제 힘을 의지로 창피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대은 목사님이 나는 절대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나는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는데 칼 들어온 거 정말 못해 절대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를 해야 될 시간표에 오면 순교할 만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나 사천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나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아닙니다. 갈라데스의 2장 20절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여약한 나는 죽고 인생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려고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39절에서 선포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선포합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열심히 해봐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사건 환란 고난 앞에도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물러나지 않게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활동하신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커싱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강단에 나왔지만 그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워낙 명설교가니까 줄 서서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할 만큼 설교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너무 이분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서 일정을 조절할 만큼 그런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사나는 부인이 병으로 죽고 나니 이 커싱 목사님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져서 부인이 죽은 지 1년 만에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명설교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이 목회자인데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어떤 기분일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커싱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증거 주십시오. 나를 쓰실 거란 증거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커싱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글로 쓴 찬양이 바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되요. 가사를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눈에 보이는 증거 아 필요 없구나. 내 목소리 다시 나오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겠다. 이미 얻은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런 사람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필요 없어. 다른 증거.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원래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믿음으로 걸으리에요. 우리가 우리가 현금 찬양으로 부를텐데 여러분 문제 해결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죠? 증거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응답 좀 달라고 하나님을 꼬십니다. 심지어. 그러다 안되면 낙심하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증거 없어도 변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이기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식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은지 150년이 다 되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변화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헌금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애원교회를 통해 이삼치라나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되는 날에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